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4월 매출에 이어서 이번달 카카오티블루 2021년 5월 매출 및 순수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운행일지입니다 5월의 운행일지인데 맨 후에 보시면 5월이 큰 달이기 때문에 21일을 근무했습니다 21일 근무했는데 지난달 보시면은 620만 1000원 매출을 올렸는데 4월달 보시면 맨 후 있지 않습니까 20일 근무해서 620만 1000원 이었구요 5월달은 21일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620보다도 모자른 612만 7500원을 했습니다 일평균 여기 보시면 29만 1786원 지난달이 31만원에서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는 어 여기 하단부에 있으면 국세청 공식 매출 이라고 나타납니다 이게 간이 과세자가 되려고 그러면 한달 기준 6666666원을 12로 곱했을 때 8천만 원이 딱 되는 수치가 되다 보니까 이번 달도 사실은 18만 원이 오바된 그러니까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넘어가는 기준점이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1월달부터 여기 보면 간이 매출 임계점이라고 써 놓은게 있습니다 1월달은 한 38만원이 여유가 있었구요 2월달 52만원 3월달 50만원 4월달 29만6천원 30만원 가까이 됐고 5월달 들어서 이제 17만7,401원 거의 이제 8천만원 이대로 가다가는 거의 8천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5월달 매출을 사실 여기 보시면은 31일날 월요일날 10시간만 근무 한다든지 또 5월 20일날 토일날 10시간 반 정도 근무 해 갖고 야 근무시간을 조절을 해서 수입을 매출을 좀 줄이려는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주행거리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7,493키로 가스 총 충전량은 957.16L로 지난달 보시면은 1000L, 1003.13L 보다도 많이 미치지 못했죠 그리고 총 주행은 지난달에 7,432키로 에 비해서 7,493 이니까 그렇게 또 어떤 면에서는 대략 이번달이 더 많이 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 가냐면은 좀 장거리 위주로 주로 많이 뛰었던 지난달보다는 콜건수도 좀 여기 요번달 466건 이구요 지난달 454건 이니까 12건 정도가 더 늘어나고 또 장거리로 가는 건수 당진을 간다든지 또 그 40키로 50키로 짜리 콜이 좀 몇건이 좀 있었다라는 기록의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팽구 운행 시간을 지난달 올린 그 자료를 보고 여러가지 우려의 말씀 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이번달 21일 근무 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는 일을 안해도 되는데 놀기는 뭐하고 그러면 1시간을 줄이자 라는 경우로 대처하다 보니까 일평균 13시간 이건 그렇죠 13시간 반 정도 15시간 가까이 운행했던 지난달에 비해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이상을 줄였다 라고 보면은 21일 곱했을 때 21시간 정도 21시간 22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줄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평균 주행거리가 356.81km 근데 지난달 371.60 이었는데 그만큼 요것도 좀 줄었구요 그 다음에 일평균 가스 사용량도 45.58 리터 였고 근데 4월달 보시면 50.16 50리터에 비해서 5리터 정도 일평균 가스 사용을 좀 줄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받는 콜 건수는 여기 보시면은 콜 수 이렇게 표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많은 건수만 세가지만 표시하라고 엑셀에 어떤 조건을 주었는데 보니까 25건, 29건, 26건 그러니까 요 정도만 사실 건수가 제일 많은 건수였다라고 보니까 30건 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수치상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주행 건수도 38건 30 길방을 포함해서 38건이 가장 많았던 걸로 나타나구요 그리고 이제 31건 그 이외에는 거의 30건 미만으로 건수가 좀 나타나구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유량도 이번 일총 수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많을 때가 한 35만원 찍을 때가 이제 5월 2일 날 일요일이었네요 그때 였고 그 다음에 유량 사용이 가장 많았던 때는 5월 16일 일요일 53.33L 53.33L를 사용을 해서 346,900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행 킬로가 많긴 많았네요 465km 더 많은 때가 있네요 아 이게 5월 23일 486km를 뛴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경우인데 이때가 장거리를 건수가 좀 많았던 때로 기억이 납니다 일시게 보면 연비가 그 당일 연비로 따졌을 때 1L에 9.9km를 갔다 라는게 5월 23일 1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보통 7.8km 여기 보시면은 다음 직계표 연비를 보시면은 지난달 7.83km로 나타납니다 5월달 7.83km 이고 지난달 공개해 드렸던 매출에서도 7.41km 연비가 5월달 7.83km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저기 1월달 뭐 지난 작년 제가 10월 말 영업을 개시한 이후로 연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차가 길이 들여지고 제가 운전에 어떤 요령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비가 좀 개선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의견 말씀드리고 하구요 그 다음에 총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5월 매출이 21일 이라고 총 매출은 6,127,500원 그중에 현금 입금이 288,400원 카드 입금이 5,839,100원 그래서 총 매출로 잡히고요 이제 총 지출이 이제 다시 거론을 하면 하이패스 총액이 37,800원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58,834원 위에 있는 카드 금액 583,900원은 카드 수수료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전 공제 전 카드 입금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카드액이 378,266원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스비 총액은 91만 6,960원 이 중에 25% 정도 수준인 22만 9,422원이 국세청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나타나면서 월말 월말에 짓게 될 가스 카드 금액이 짓게 될 때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제가 이제 저는 결제를 다음달 12일 12일 15일 15일로 잡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60 몇만원 그죠 69만원대를 지불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건강보험료가 아직은 안 나옵니다만 5월달 종합소시세를 신고함으로 따라 그때의 기준으로 놓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그 기준으로 부과를 한답니다 11월달 부과될 예정으로 일단은 총지출에서는 아직은 등재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에 이어서 차량 할부 원리금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43만 8,204원 그 다음에 종합보험 제가 작년에 들었던 그 금액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일단 월 할부 월할금 그러니까 1년을 12개월로 나눠서 20만원만 일단은 제가 제 총 지출 수입에서 비용으로 일단은 남겨두려고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노란 걸로 이렇게 표시한 색깔은 거의 확정이 된 난을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카카오 수수료 20%가 아직은 여기 확정이 안 됐다 라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 부분은 매출이 다만 천원이 돼도 카카오에서 넘어올 때 그때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기 전 20%이기 때문에 요건 예정금액 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출비 수입도 역시 예정 요정도 예출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경우고요 역시 카카오 활동비 수입 14.8% 들어올 것도 요정도만 예출이 예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하얀색으로 이제 놔둬구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31일 월일 월일 좀 일찍 끝내구요 10시 반 정도 운행을 했기 때문에 아 저는 항상 월말에 5일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5일 교환을 할 때 3만 2천 5백 원인데 에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에어컨 향금필 필터를 교체할 때 가 된 것 같아서 7천 원을 더 주고 어 합해서 3만 9천 5백 원을 그날 지급하면서 정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등재됐구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 조합비가 지로 통지가 날라와서 그 금액을 그날 즉시 송금을 해서 39,380원도 역시 확정이 됐구요 네 월 주차료는 제가 저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아 저는 아파트라 아 제 개인 승용차 말고 늘어난 한 대당 2만 5천 원이 추가가 되는 월 주차료와 그 다음에 통신비 티머니 단말기 통신비 데이터 통신비 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티블루 데이터 통신비를 포함한 4만 4백 원 요것도 확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 공식 매출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가세 일반 가세 일반 가세 넘어가는 기준점에 대버린 12만 정도 오바되는 가격인 678만 6천 193원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총 주행거리 7483 7393 km 가스 총 충전량 957.16L 일평균 운행시간 13.61시간 일평균 주행거리 356.81km 그 다음에 일평균 가스 사용량 45.58L 네 이게 기록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총 매출 612만 7500원에서 총 지출은 확정된 거의 그리고 또 카카오 예정된 대략 비슷한 수입 수입 수입과 지출이과라는 판단하에 그 금액이 182만 064만 원을 제외했을 때 지난달 수입보다는 지난달 427만 4213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430만 7,437원 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모로 지난달 올린 동영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에서 그 격한 근무속에 너무 건강이 우려된다라는 여러 구독자님들의 말씀을 많이 기울이게 됐고요 앞으로는 좀 요령껏 하면서 다음달은 월 매출을 한 600 정도만 맞추려고 하려고요 다음달 내지는 다다음달도 역시 600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간이 과세자로 남아있으려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의 매출의 한계는 600을 못 넘고 600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2021년 5월 매출 또는 순수입을 여기서 밝히는 것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